그냥 밀입국 정도로 해두죠 밀입국겠대요 왜 그렇습니까? 필요하실 것 같아서 확실하게 해드렸어요 9.1년생 양띠죠? 내가 1년 누난데? 궁 안에 있으면 서재인만 같이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궁에서 빼낸거야 머리두새로 바깥 빗네 무슨 몬드기를 먹어요? 뒤실라고 폐하께 이해를 지키시죠 특히 이 얼굴 왜 여기 있어요? 폐하의 명을 받았습니다 참수 당하실 때까지 살아계셔야 한다 이 얼굴은 내 편인데? 어, 저요 빨리 나왔네 세 살 때부터 내 편인데? 근데 진짜 참수가 있긴 있어요? 1920년 이후로 사실상 폐지됐죠 근데 저희는 기차 하나 다 쌓고 오셨어 알았고 꺼져 일단 내 손님이야 아, 깜짝이야 야, 조은섭 백년만에 부활할 것도 같습니다만 씨 야, 근데 너 옷은 또 머리는 꼭 어, 놀래요 나 따라다녔어요 따라오십시오 쥐 은섭이가 아니구나 은섭이가 아니구나 은섭아 죽고 싶어? 절대 안 돼요 여기서 불법이라고요 같은 얼굴이 문제면 하나를 없애는 방법도 있죠 검색? 대체 어디서부터 따라다닌 거야 주변에서 끊임없이 알려줬을 텐데 말 좀 해주신다 그건 그쪽 아니야 자동 저장 기능이 알려져 있어 그럴 거면 돈이나 더 빌려주든가 저는 야 야 니 뭔데? 넌 뭔데? 문섭아 대체 여기가 어딥니까? 내가 잘 알죠